3세기의 바울과 테크라 행전이라는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를 사도 바울은 대머리고 흰 다리였다 다리에 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머리고 흰 다리였다 눈썹은 서로 붙었다 제가 늘 잘 아는 일자 눈썹 눈썹은 붙어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코는 매부리코 키는 단신의 다부진 체구를 가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자세히 외모를 기록을 해둔 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책에서 주는 핵심은 그의 외모가 어떻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외모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일평생을 다한 사람이다 그는 끝없이 도전하는 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이요 굶주림이요 돌에 맞는 아픔이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중심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스바나 당시 스바나는 스페인 현재 스페인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 중심지는 로마다 그렇지만 땅끝은 스페인이다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알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섬김과 헌신하면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늘 마음에 그런 음성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끝지역인 스바나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일평생의 꿈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사도 바울은 늘 마음에 비자를 가진 거예요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로마라는 지역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교제 나누고 성도들을 모아서 로마 교회 파송을 받아서 그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바로 로마 지역으로 가면 되는데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자꾸자꾸 막히는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읽었던 말씀처럼 로마로 가려 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일평생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 길이 쫙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원의 대로가 열려야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길이 더 용감한 길이 될 것인데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많은 성도도 있습니다 기도로 살아가고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를 쓰고 노력하면 그 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업도 쫙 되고 하나님 내가 취업을 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하고 그 길을 쫙 열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취업이 척척척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길이 자꾸자꾸 막히는 경험들을 오늘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는데도 그 길의 어려움과 힘든과 낙심된 일을 만날 때 사도 바울도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비전과 사명을 가졌지만 어려움의 길이에 막혔을 때 주저하거나 불행하다 생각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을 다했는데 옆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니까 그렇게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열심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옆 사람은 승승장구하면서 이야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주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헌신하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항상 나는 불행한 것 같고 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아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데 옆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것 같지만 내면을 다 살펴보면 모두 어려운 일이요 낙심된 일이요 좌절된 일들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괴익을 발견해야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보려 그러면 꼭 어려움을 만납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려 하면 꼭 어려움을 만납니다 네 참 이상해요 열심히 해보려 하면 정말 안 가던 새벽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길이 안 풀려 계속 그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생각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괴익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셨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 우리는 큰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서바나로 가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겠다 그걸 위해서 핍박도 기쁨으로 이겼습니다 굶주림도 이겨나갔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명하심 명령에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섰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어려움이 와도 낙심된 일이와도 좌절하거나 비교하거나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 없이 그 마음은 뜨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큰 비전을 가짐과 동시에 큰 비전의 사람들은요 현실에 주어진 작은 사역들을 소홀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걸 이뤄야겠다라고 생각만 집중하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은요 비전을 가짐과 동시에 자기 주변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은 바로 극심한 핍박과 흉년으로 인해서 복음의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잠긴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시작된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3차 전도 외행 가운데 아주 목전에 로마를 두고 있습니다 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명령과 사명을 행한 행에 나가는 것이 아주 급선모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모자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돕자라는 요청에 그 이방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준 것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가 지금 가야 할 길은 로마이고 서바나라는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작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 분 지금 없어요 때가 되면 하겠다는 분 여기 없어요 복사님이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많이 모으면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제 꿈이 성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큰 계획과 목표를 설정했다면 내 인생에 주어진 작은 일들 속에서 성교사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챙겨 나가는 현실의 작은 일에 충실한 은혜를 가지게 될 때부터 우리는 인생의 미래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현실의 일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신의 비전을 이루려면 곧바로 갈 수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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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진 예물을 전달을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됐는데 사도바울이 현실의 작은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잘 관리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예물을 전달했을 때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들은 늘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뻥 뚫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은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서로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기대치 않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바울이 로마로 바로 갔다면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에 대한 이 거리감이 있을 것인데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도 알지 못하면서도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귀한 뇌물을 들임으로 인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하고 협력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오늘 사도바울이 사랑의 빚을 갚은 것이다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랑의 빚을 이방인 교회를 이방인 교회들이 받았잖아요 보금을 받고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 돌려줌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교회가 우리 스스로 힘을 발휘해서 이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방 교회의 지원과 도움과 후원으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중요한 일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면서 사도바울에게는 서방과 이방인들의 교회를 있는 아주 협력하는 형태를 만듦과 동시에 자신에게는 영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혼자 사회 가다 보면 멀리 떨어져 있게 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회에 보금의 변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금의 은혜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회복하는 계기를 오늘 바울은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억할 것은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호서 13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벌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데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모든 일을 감당했지만 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곤된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건 맞는가? 자신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영적 계기로 예루살렘의 방문을 점검했습니다 자동차가 점검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참으로 믿음이 좋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참으로 믿음이 좋습니다 네 굉장히 어색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왜? 주일도 열심히 경건하게 딱 오늘 한 번도 안 좋으시네 열심히 경건하게 딱 서있지 봉사도 열심히 하지 예물도 드림에 있어서 열심히 내는 나를 보면서 이야 나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아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때에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때에 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달리지 말고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365일 6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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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교회도 쫙 짓고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7일의 시간 중에 6일만 쫙 힘이 되라 그리고 하루는 구별해서 너의 인생의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점검해봐야 내 믿음을 점검해봐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는지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맞는지를 점검하는 일이 바로 예배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에는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낮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는 이라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갈지 않으면 나중에 힘이 더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시간 매시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철연장을 가는 것처럼 무뎌진 칼날을 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왔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네? 무뎌진 칼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뎌진 칼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으면 바로 잠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무뎌진 칼날을 안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됩니다고 펑펑 울며 기도해놓고 갈 때는 기도 제목 주세요 받아서 가요 무뎌진 칼날을 갈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구별된 하루를 우리가 보내면서 내 인생에 말씀을 듣는데 무뎌진 인생을 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감으로 인해서 뜻밖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영적 시간을 가지게 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 인생에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룬과 동시에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돌아갈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흘러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이 전달되는 축복을 가진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사람 내 인생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거예요 오늘 로마를 향해 가는 사도바울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자신감이 없으시죠? 자신감 있게 해 볼까요?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자신감이 없을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 아닐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을 가진 사람은요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내 인생에 볼품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게 바로 복이 되고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옆 사람에게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자신감 있게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사도바울은 당당히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비록 로마로 갈 때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됐어요 자유의 몸으로 갈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도 체포가 되고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가 지나가는 곳에 연약한 이들이 세임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축복을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곳에 서 있습니까?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백 가운데 있는 가정일자 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을 주시고 온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래야 기도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나 때문에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번성케 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 많은 사람들을 번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획이라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은 꼭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에덴 교회라는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건물이 있고 이런 지역사회 가운데 우뚝 선 교회라는 그곳에 매여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날마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순종하고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간직하면서 큰 비전을 꿈꾸십시오 집 하나 샀다고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큰 꿈을 꾸시면서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도전을 주실 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달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데 나 혼자 기도하려면 좀 그시기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서 이들이 복을 받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